전국에이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오늘 퀘스트는요. 제목을 읽어보세요. 무슨 또 뭔 얘기야? 이런 약간 부조화, 조화롭지 않은 두 단어 같은데 에센스와 지푸라기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밑에 부제가 파이널 재활지 아이템이에요. 지금 막바지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수능이 딱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이 수능 두 달 앞둔 시기에 내가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나가고 효율을 높이고 아니면 부족한 걸 채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좋고 정상적이고 또 9평 이후에 혹은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좀 활성도가 좀 떨어지고 컨디션이 좀 저하되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내가 다시금 뭔가 좀 의욕을 좀 찾아야 한다라는 계기를 좀 만드셔야 할 텐데요. 그렇죠? 아 그래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처지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몇 가지 아이템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파이널 때 요정도 요거 꼭 한번 해볼래? 한번 장착하고 가볼래? 여러분 언어로는 득템이라고 보통 하죠. 득템. 그런 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밀도 에센스인데요. 에센스 뭔지 알아요? 그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걸 보통 이렇게 화장품의 일종으로 에센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에센스. 딱 응집되어 있는 농도가 아주 높아요. 아주 그냥 이 영양가 만점. 영양 만점. 아 이거 아주 흡족하고 뭔가 단기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잘 선별된 이런 커리큘럼 내지는 어떤 학습 자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심장도 선생님은 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안 돼. 아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죠. 그리고 책상에도 앉아 있긴 있어요. 어디 도망가지는 않았어. 근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하루 종일 수학 몇 문제 품 것 같지도 않고 수학 풀 때 자꾸 딴 생각나고 국어 풀 때 또 딴 생각나고 자꾸 공부에 집중하기는 커녕 불안감만 증폭되는 친구들. 이제 그 불안감이 좀 더 지속되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이제 막 스스로 막 자괴감들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혹시 혹시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도 이거라도 하죠. 이거 해. 괜찮아. 이거라도 해. 일단 이거 해봐. 이런 의미로 지푸라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아. 잡아야죠. 지금은요. 뭐라도 잡고 다시 시작하고 욕을 내고 그걸 딱 해내고 나서 자기가 계획했던 걸 또 제대로 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보내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레이스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냥 좀 더 노력한 정도인데요. 지금쯤 말이야 상담을 좀 해보니까 이 줌킬러에 대해서 막연함이 이제 막 불안감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옆에 왜 엔젤하고 붙여놨어. 이게 다 맥락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봄부터 아니면 지난 겨울부터 올해는 엔젤을 좀 충실히 많이 풀어야 하는 해라는 그러한 어떤 조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아마 그러한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 학습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딱 두 달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마 지금 선생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요. 엔젤을 많이 사다 놨는데 다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는 증언이에요. 증언.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긴 했는데 많이들 풀어봤는데 구평 칠 때는 뭔가 체감되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풀어놓은 엔젤을 다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안 푼 걸 더 계속 풀어야 될까요? 이런 일단 이게 이제 한 5월, 6월, 7월쯤이면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이 깊지 않아요. 왜? 이제 막 엔젤을 시작한 타이밍인 경우가 많으니까 뒤로 갈수록 한 건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분명히 좀 퀘스천마크가 찍히는 경우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은 누차 얘기했습니다. 중심 없이 문제를 마구마구 푸는 것이 뒤로 갈수록 그 효과가 오히려 이제 불안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왜?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중킬로 중심 수능이란 건 얼마 전 케이스트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평가원 수능 시험은 이렇게 등급별 커트라니 굉장히 고르고 안정적으로 수능 수학은 굉장히 변별력을 잘 확보하면서 가고 있다. 오, 수능도 그렇게 나겠지. 중킬로 중심 시험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실체가 있어요. 이제 최근 기출 유형이라고 부를 만한 유형과 영역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 많이 풀었건 안 풀었건 이제 사나 났건 이제 막 살려고 하는 입장이건 간에 잠깐,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하자. 뭘 생각할 거냐면 최근 기출을 중심으로 한 아주 중요한 영역과 유형에 대한 좀 이렇게 재확인 작업은 좀 거치자. 재확인 작업은 꼭 거치고 가자. 선생님 다른 거 아니고 다 해놓은 거예요. 여름 다 지났죠. 괜찮아요. 썸머 부스터 썸머 부스터라고 열다섯 개도 안 되고 열 두 개, 열 세 개의 미션을 각각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현재 등급에 따라 조금 학습의 어떤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차이저요. 열다섯 개가 채 안 되는 열다섯 개가 채 안 되는 주제로 압축한 최근 기출의 문제의식 나름대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포인트와 맥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썸머 부스터를 다운받으시고 어디서 다운받냐면 선생님 게시판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고 내려받으세요. 그래서 아니면 내려받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거든 거기에 단원별 수원수2 선택과목 과목별과 수원수2예요. 사실 수원수2인데 수원수2의 단원별 단원별 출제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줌킬러의 기본 맥을 좀 잡고 엔제 푼 것은 복습하시고 어떻게 하나요? 다 하나요?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되면 다 하셔도 좋고 특정한 단원 뭐 이를테면 수열 이를테면 사인코사인 이를테면 미분 가능성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좀 주제별로 좀 잘 선별해서 스스로 해도 돼요. 복습 아니면 보충 푸는 것도 말이야 남아있는 애 이제 다 안 풀면 엄마한테 죄송해요. 왜 책 비싸게 샀는데 반도 안 풀었어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지금은 있잖아 아 내가 여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찾아내서 그것을 더 보완하면 굳이 막 다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것의 기준 이게 이제 줌킬러의 엔제의 아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확실한 확실한 기준이 된다 이거요. 기준 기준을 마련하라 라는 거예요. 썸모부스토를 통해서 이해 가요 여러분? 최근 기출들의 흐름을 잡아놓은 거니까. 이렇게만 해도 막연했던 불안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복습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맨날 풀어야 되는지 이런 아마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학습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썸모부스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스럽다와 무용론. 이건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럽다와 무용론 정말 요즘 들어 쏙 들어간 여러분들의 언어가 있어요. 평가원 스럽다. 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이런 사람은 많아요. 아 뭐야 평가 완전 사설 아 여기도 스럽다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평가원 완전 사설스러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평가원 6평, 9평, 수능 있죠? 이 문제들이 기출 문제에서 반복 훈련과는 좀 거리가 있다. 좀 낯선 것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무용론 기출 기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평가원 스럽다? 야 기출 별로 소용도 없어 이제 많이 바뀌었대. 그러니까 NJ가 대세야. NJ를 해야 돼. 이런 논리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접했던 설득 논리였잖아요. 막상 9평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혼란스럽잖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NJ를 통해서 충분히 맞춤형 준비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그럼 이제 기출은 계속 무시하고 NJ 이런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 드렸잖아요. 최근 기출 정말 중요하게 최근 기출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 강의와 교재 중에 기출의 내일이란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이 좀 많잖아요. 과목별로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거 특히 이제 올해 6평, 9평이 소기가 거기에 탑재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이걸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별해 드리겠다고 했죠. 자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선별 이거 이번 주에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에 업로드 되고 학생들 중에는 실물로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주 인쇄, 기본 인쇄에 충실하게 알록달록 이런 거 안 하고 기본 인쇄에 충실하게 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제작비의 수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도 하겠습니다. 선별, 기출 선별을 어떻게 했냐면 최근 기출 중심 플러스 중요한 기출을 다 모아가지고 또 단원과 또 주제별로 엮어 놨어요. 그리고 과목별 수원 한 60개 정도 되고 수투 한 60개 정도 돼요. 선택 과목도 각 과목 한 60개 정도씩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선택 과목이 뭐든 간에 한 180문제 전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올해 6평, 9평 다 포함됐습니다. 올해 6평, 9평 이제 이걸 업로드 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썸머 부스터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얘인 거야. 썸머 부스터에는 그래서 선생님 강의의 주요한 핵심 문항들을 가끔 또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조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것이 여러분이 야 올해는 그런 기출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는 기출을 다시 한번 본다. 이게 정석이었고 작년에는 기출을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올해는 기출을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이리믹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루틴이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현상들이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근 기출, 올해 걸 포함한 최근 기출 중심으로 한 기출 선별학습은 매우 의미가 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왜? 작년보다 3개의 기출이 더 많으니까. 작년 수능 올해 6평, 올해 9평 3개가 작년에는 3개밖에 없었잖아요. 예시문항 작년 6평, 9평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배가 되었다. 배가 되었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선별을 따로 해 드리지 않았어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좋아요. 기출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건 이번 주 금주 금주 이번 주 이번 주 금주하면 또 뭐 뭡니까 술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에 업로드 해 드리고 교재 입고도 아마 같이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해 볼게요. 자, 교재 입고까지.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 실무에 대해서 예전에 MBTI라는 그냥 약간은 가볍게 MBTI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봤었는데 실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느 것이 100% 옳고 100% 틀린 방법은 없는데 우려스러운 방법이 있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재고해 보고 조금 시사점을 좀 확 틀어 버려 바꿔 버려. 일일 실무 하고 있는데 장현진이 일일일 실무 좀 무리 아니냐고 얘기해서 기분 확 상했어. 이렇게 감정적인 손에서만 대응하지 말고 서로. 어... 실무는 요새 상담하는 와중에 실무 학습을 좀 더 해라고 권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이 탄탄하게 잘 잡혀서 실전 연습과 함께 문제 풀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싱구들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있어요. 비록 소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MBTI를 정교화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빠. 선생님 진짜 바빠. 실무 MBTI 있죠? 이거 완전히 이론을 딱 세팅했어요. MBTI. 이거는 다운받아도 돼요. 게시판에 선생님 게시판이에요. 선생님 게시판. 게시판에 소개해 놨어요. 너는 어느 유형에 속하니 이거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놨거든요. 선생님이 학습법에 대한 진단과 평가. 참고를 좀 하셔서 뭔가 치우쳐 있거나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만 쫙 가 있으면 학습 방법으로 쓰는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구장창 푸는 방식이 약간의 복습과 더해져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사람 별로 없긴 없는데 실무 하나 풀고 나서 복습하는데 5일 일 걸리는 건 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면 그러지 말고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복습 시간을 조금 줄인 뒤에 하나 더 해 봐.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본인에게 맞는 실무 학습법에 대한 추천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조언과 추천. 여러분 실무 MBTI 확인하시고 실무 학습법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야 이거 이거 너의 수능을 100점 맞게 해줄게 라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이 즈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갈증. 이 즈음에 느낄 수 있는 불안. 그리고 정말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들 특히 이거라도 하자. 이 중에 내가 뭔가 부여잡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의 준거점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꽤 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 자. 이거 뭐 다 게시판에 있는 거고. 이번 주에 어떻게든 올리고 뭐 입고 시키겠다고 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모쪼록 두 달 남은 기간 조금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 선생님! 혹시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